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게 하시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2, 3, 7 나라의 역사하는 모든 해감세역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경제에 헌금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해감세역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공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에서 졸업하고 유년부에 1학년이 되어서 올라온 랩런트들 손 들어볼까요? 나는 이제 1학년 되었어요 하는 친구들 우와 1학년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1학년이다 그쵸? 자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언니가 되고 누나가 되고 오빠가 되고 형아가 되었어 2학년 되었어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와 어느덧 형아 누나 오빠 형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2학년이 된 랩런트들은 예배 드릴 때 멋진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동생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따라 하겠죠 2학년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한단 말이야 그럼 예배 시간에 능이 형아가 엎드려 있어 인승이 형아랑 막 장난치고 떠들고 있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딱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학계서 학계서는 구양 말씀이라서 검정색 스티커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책 지난주에 처음 받아서 오늘 처음 갖고 왔지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펼쳐볼 건데요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구양 말씀이라서 검정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학계라는 말은 한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학이라고 해요 학 그래서 학이라는 글자가 있는 스티커를 찾아 봅니다 맨 끝에 있어요 구양 성경 맨 끝 스티커 학습말 찾았어요? 학습말 스티커 찾아서 학계서를 펼쳐봅니다 2장 9잘 말씀 혹시 난 다 찾았어요 하는 친구 우와 자 첫 글자 뭘로 시작하지요? 첫 글자 이 맞아요 이 자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나면 마지막에는 아멘이라고 함께 따라서 말해야 돼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 삼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다시 읽어 볼 거예요 앞에 보여요 학계 2장 9잘 말씀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볼 거예요 나는 아직 글자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 보세요 아직 글자를 몰라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학계 2장 9잘 말씀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잘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이제는 글자가 사라질 거예요 어디 글자가 사라질까 하나 둘 셋 우와 어디가 사라졌지 자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학계 2장 9잘 말씀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잘 말씀 아멘 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또 사라졌어요 자 누가 누가 할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학계 2장 9잘 말씀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잘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맞겠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올 한해 2020년 우리 하나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시작 학계 2장 9잘 말씀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잘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연필 놓으세요 연필 놓고 지금 쓰는 시간 아니에요 눈 크게 뜨고 존사님 봅니다 자 왜 지금 존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까 또 읽고 있어요 맞아요 각인되기 위해서 각인이 뭐냐 하면 내가 보는 거 내 뇌에 쏙 들어가요 또 뭐야 내가 냄새 맡는 것도 자극이 돼서 뇌에 들어가요 또 뭐예요 말하는 거 말하는 게 뇌 속에 탁 들어가요 또 뭐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먹은 것도 뇌 속에 각인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어디에 각인된다구요 뇌 속에 각인되요 뇌 속에 각인되면 뇌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뇌 영혼에 각인되면 영원한 나라에 전달되어요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생각 마음 뇌 영혼에 각인되어서 천국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각인되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응답이 와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학계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절 말씀 아멘 먼저 존사님 소개부터 할게요 존사님 누구예요 존사님 이름 뭐예요 김진실이에요 존사님 이름은 뭐라고요 김진실 존사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각자 뜻이 있단 말이야 존사님의 이름의 뜻은 김해 김씨 가문의 진할팔진 열매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금으로 재해석을 하면 현장을 보금으로 진압해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도자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승하야 존사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사님 나이는 몇 살 32살이에요 벌써 32살이 되었어요 존사님이 그리고 사는 곳은 상인동 낙원 아파트에 살아요 나중에 존사님 집에 오고 싶으면 찾아와도 돼요 101동 606호예요 알았죠 그리고 결혼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남편도 없고 애기도 없어요 결혼 안 했다 했는데 애기는 있어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애기도 없어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 집에 결혼 안 한 삼촌이 있어요 하면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존사님 소개를 마쳤어요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러 오세요 자 오늘 존사님이 전도사님을 소개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인공이 있어요 유년부 예배 시간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쁜 전도사님이 주인공일까요 그러면 멋진 시원이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 맞아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야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했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연필 놓으세요 적는 시간 아니에요 연필 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사람은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주셨대요 누구에게?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은 너희가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언제든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이야라고 한 가지 약속하셨어 어떤 약속하셨을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 시원하?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는데 사과도 먹어도 되고 포도도 먹어도 되고 딸기도 먹어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가는 절대 먹지마 선악가는 나와의 약속이야 너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또 있었어요 누굴까?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도 해요 이 사단의 별명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하와랑 제일 친한 친구였던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속였어요 뭐라고 했지? 장세기 3장 6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거짓말했어요 이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주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주인 된단 말이야 속였단 말이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너무 멋지고 하나님 너무 훌륭한 분인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쏟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먹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죄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죄라고 해요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 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여기에서 해방 주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 존사님 이름의 뜻 얘기했죠 진압할 진 열매실 현장을 진압하고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구해내는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오셨대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익삭스 결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대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읽었죠 학계 2장 9절 말씀 자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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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 말씀 언약계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아주 크고 아주 멋있는 성전을 짓자 하나님이 다윗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왕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다윗왕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자 여기 우리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전 영광이라는 거는 솔로몬 성전을 보고 말을 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수룩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수룩바벨 성전이에요 수룩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처럼 보여요? 다르게 어떻게 달라 보여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수룩바벨 성전이 더 좋아 보여요? 잘 모르겠죠? 사진을 다시 보여줄게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안에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 금 벽도 바닥도 물컵도 잔도 모든 게 다 금이야 엄청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단 말이야 자 여기에 비해서 이게 수룩바벨 성전이에요 어떻게 보여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수룩바벨 성전은 그냥 재료도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이 너무 교만해진 거야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계속 계속 지혜를 주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 왕들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랑 같이 친해져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필요한 걸 다 주면서 막 친해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솔로몬 왕의 마음에 욕심이 막 들어오고 자꾸 하나님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천명이 되었어요 천명이 되었대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이 공주들이 솔로몬 왕자랑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외로워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과 이방 신전을 갖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점점점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좋아요 당신 애들이 섬겼던 이방 신과 우상을 갖고 와도 좋습니다 허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천 개가 넘는 우상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우상 숭배에 싫어하죠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금, 기구들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질질질 끌려가고 고생했단 말이야 그 이후 7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루빠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어요 근데 다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걸로 막 성전을 지은 게 이 수루빠벨 성전이야 근데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잘것 없고 볼품 없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야 불신앙하면서 성전 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하나님이 이곳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성전 눈에 보이는 화요한 것보다 보잘것 없지만 내 중심과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하나교회에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오직 전도와 성교하는 하나교회에서 받아야 될 나중 영광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후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장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었어요 두 번째 내가 주인 되니까 돈이 많아야 돼 돈 그리고 성공해야 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후대 시대를 치유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어디에인가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빠지게 돼요 이런 시대를 살려야 돼요 세 번째는 2, 3, 7 나라 살리는 우리를 하나님 영적섬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자 예배의 주인공 적는 시간 자 이제 적을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예배의 주인공 누구라 했지요 누구라구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공과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군지 적어 봅니다 또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분 죄에서 해방 주신 분 사단이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군지 공과 시간에 토럼하면서 한번 적어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될 나중 영광이 있다 했지요 지금 바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매일 말하고 듣고 생각하다 보면 나에게 나타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뭐냐 하면 삼시대를 살리는 거야 지금은 지금은 모든 후대들이 친구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 후대를 살리는 랩런트인 거야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 전부 다 병에 걸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병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영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 시대에 응답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 3, 7의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와 성교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올 한 해 유년부에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주 듣고 말하고 볼 거야 그래서 내가 매주 유년부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내가 후대 시대 살리고 치유 시대 살리고 2, 3, 7 나라 살리는 응답의 주약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만 하면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미션 미션 뭔지 알아요 미션이 뭔지 알아요 내가 꼭 해야 하는 거 이번 주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내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밥 먹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해야 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매일매일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두 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두 번 매일 두 번씩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올 한 해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거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뭐 성공한다고요? 예배 성공 하나렘에서부터 들어왔죠 예배 성공하면 뭐 성공한다 했지 김승아 인생 성공한다 했지요 예배 성공 무슨 성공? 인생 성공 나는 세계보고만 랩너트 되고 싶어 하면 예배 성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일부터 전도사님은 덕평에 갈 거예요 덕평 IUTC 혹시 전사님이랑 같이 갈 친구 있어요? 있죠 자 내일부터 우리 어린이수전에 있어요 덕평 IUTC에서 1년에 한 번 겨울마다 있는 훈련인데 우리 유년부에서 전도사님 포함해서 45명이 가요 랩너트 36명 선생님 9명 우리 랩너트들이 36명이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훈련에 가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걸 확인하고 예배 성공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아직 나는 이번에 못 가요 엄마가 아직 너무 어려워서 가지 말라 했어요 무서워서 신청 안 했어요 하는 친구 내년에 꼭 응답받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유년부에서는 237나라 중에 필리핀 선교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는 최영배 선생님 우리 랩너트 중에는 이주아 랩너트 필리핀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우와 비행기 타서 너무 신난다 주아 맞아요 아니에요 아 멀미예요 자 비행기 타서 신난다 아니라 필리핀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거 내가 생각해야 될 거 내게 각인되어서 돌아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기도 배경되어 주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자 이번 주 내가 3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거 아침 저녁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거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훈련에 가요 훈련에 가는 친구를 놓고 선생님 놓고 기도하고 필리핀 단계 선교 가시는 선생님과 랩너트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자 적는 거는 이제 놔두고 연필 놓고 두 손 모으고 진솔이 연필 놓고요 두 눈 감고요 하던 거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황인승 랩너트 존사님 따라서 여기 존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후대시대 치유시대 2, 3, 7시대를 고금으로 살리는 영적 서비스의 축복 누리도록 응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유에서 성교하고 있는 홍명식 성교사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장노님과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계신 현장이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암튼 내년에 여러분 또 얼굴보는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암튼 여러분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인적 공부하는 공부방이고요 여기 절대제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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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의 저렇게 도망갔어 저희 집에서 보면 바로 밑에 여기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밑에서 또 저희 집에서 보면 박요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좌우에 삶 보이죠 여기가 저희가 사는 집이고요 집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철이라요 이렇게 벽보에 선거를 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홍보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교회로 올라가면 바로 있고요 교회 앞에 바나나도 있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있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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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입구입니다 교회 입구 파란 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고양이들도 있고 개들도 있고 일심입니다 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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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고요 오늘 여기 커텐 다실 분들이 와서 여기는 과거에 교회에 왔던 분들의 사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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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벽돼 이렇게 여기서 교회에 외부가 이렇게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연락입니다 주의로 주의로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교회 밖에는 이렇게 저 위에 보이는 저 나무가요 망고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교회 창고, 교회 창고입니다. 검은 거 보이시죠? 이거 검은 게 커피거든요. 작년에 열렸던 커피가 아직 안 따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곳은 오늘의 주일날은 베리에서 만난 아이스크림을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이유로는 근데 지호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곳은 지금 이곳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